야! 안 보여? 옷 갈아입는 거? 오늘 우리가 방에서 갈아입는 날이잖아 근데? 근데? 서로 배려라는 걸 좀 하자고 내가 왜? 그래 나도 싫어 그 심장에 심플한 이 기증자의 기억이 세포에 저장이 되는 게 이게 수여자한테 그대로 전이되네 뭐 이상형도 바뀐다고 하더라 뭐 이상형도 바뀐다고 하던데? 아니 아니요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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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 끝까지 이어준다니까 라면을 먹자 아 뭐 있네요 괜찮아요?